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 또 스마일러에 새로운 친구들이 입고되었대요 자 어떤 친구들이 입고되었는지 개봉박두 짜잔 네 이렇게 들어와있구요 사료들도 지금 들어왔구요 사료는 지금 보시면 히카리꺼에요 물거북이들 사료가 이렇게 대용량 친구들이 들어왔구요 또 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우파루파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파루파 전용 사료도 지금 들어와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문의주시구요 자 먼저 이쪽의 생물들 먼저 볼게요 오 보이시죠 네 이 친구들은 우파루파에요 센치로 따지면 손가락 네 손가락 한마디 아 한마디가 아니고 손가락 한개 정도의 길인것 같아요 한 7cm? 5cm에서 7cm 되는 우파루파 친구들이 들어왔구요 핑크하이트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핑크핏과 화이트핏이 화이트 색깔이 묻어나오는 친구들이구요 아직 베이비 친구들 아우 귀엽네요 이 친구들이 입고가 되었구요 자 또 보시면 우파루파 친구들이긴 한데 이 친구들은 네 블랙이에요 블랙인데 이 친구들은 성체예요 오 저는 이게 성체가 더 멋져 보이더라구요 수조에 넣었을때도 좀 듬직하구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큰 친구들이 또 입고가 되었구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깐 자 이렇게 입고가 되었구요 자 이쪽 박스는 우파루파하고 사료가 들어있었네요 그러면 이쪽 박스는 짜잔 오 모두모두 상자에 들어있죠 자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자 설가타라고 적혀있는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설가타라고 하면 육지거북이겠죠 우와 크기가요 제법 커요 자 보시죠 제 손바닥에 올렸을 때 이 정도 친구들이구요 오 아주 건강한 친구들이 들어왔네요 자 이 친구가 설가타 육지거북이 아우 귀엽네요 설가타가 지금 시설 등록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예전에 키우고 싶은데 시설 등록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지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설가타 친구가 현재 4마리가 있고 되었고 제가 들은 친구가 가장 큰 친구였네요 자 그 다음 다음 박스를 개봉해 볼게요 여기에는 나머지 상자들은 궁금하시죠 나머지 상자들은 사실 전부 다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오네이트 친구들이에요 자 먼저 한 친구만 먼저 보여드리면 우와 멋지죠 지금 건조해서 지금 등 색깔이 완전히 나오진 않는데 물에 들어가면 색깔이 너무너무 화려한 친구들이죠 그리고 얼굴 보시면 네 요렇게 아우 너무 귀엽죠 자 이 테라핀 친구들이 입구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제가 넘버링을 다 달아가지고 자 인스타나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박스도 한번 뜯어봤어요 우와 이 친구도 오셀 보세요 오 네 오 장난 아니다 그쵸 자 이런 테라핀 친구들이 2021년생에서 22년생 뭐 이런 아이들이 지금 다 입구가 되었어요 자 이 박스에 있는 아이들이 다 테라핀인데 제가 이 박스에 있는 친구들은 다 영상으로 다시 저기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넘버링을 해서 아이들 성별과 나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스마일러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입구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설가타 우파루파 지금 이 친구들이 입구 되었답니다 자 이 친구들이 궁금하시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